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커피 한잔하고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이재영 제쳤다 자산 11.9조 12조원에 육박하죠 한국 최고 부자는 이사람 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포부스 선정 한국 50대 부자라고 합니다 1위는 자산가치가 순자산입니다 11조 9천억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고요 카카오 주식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위 순자산 11조 9천억원이라고 하네요 2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님 그리고 3위가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그리고 대망의 4위의 서정진 셀트현 명예 회장님이십니다 8조 5천8백억원 서정진 회장님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도 포부스 선정 대한민국 순자산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정진 회장님이 지금 1위가 되려면 카카오 김범수 의장보다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1조 9천억원을 나누기 8조 5천8백억원 1.386%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0% 정도의 상승을 하면 서정진 회장이 김범수 의장의 자산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를 셀트리온을 16만원이라고 치고 곱하기 40%를 하면 64,000원 여기다가 16만원을 더하면 224,000원이겠네요 카카오 주가가 현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셀트리온이 224,000원까지 올라가면 서정진 회장이 산술적으로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25만원 셀트리온 주가 25만원 달성해서 우선 서정진 명예회장님 1위로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25만원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30 탈환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희망회로 맞고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제 셀트리온의 자산 떨어져 있는 거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셀트리온 믿고 버티는 것밖에 저는 현 상황에서는 별 할 방법이 없네요 일요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9시 정규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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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